지난 6월부터 논산시 양촌면에서 무기 생산에 들어간 방산업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와 관련해 지역구 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. 황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논산에 유엔도 금지한 집속탄 생산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백 시장은 이에 대해 좋은 일자리로 지역 소멸을 막는 게 급선무라며 괴담으로 시민을 분열시키지 말라고 반박한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다음 달 4일 황명선 의원실 앞에서 대규모 규탄 시위를 예정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